안녕하세요. 부킹부킹의 윤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책은 더 사이언스 북, 한국명으로 과학의 책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히트를 친 메가 빅히트 셀러입니다. 아주 근원적인 자연과학에 대한 질문으로 이 책은 시작이 돼요. 빛은 파동일까? 입자일까? 아니면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가? 지구온난화란 정말 있는 것인가? 그리고 있다면? 인간이 가장 큰 원인인가? 우주는 빅뱅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기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 그리고 그 너머에 다중우주라던가 다른 차원, 기타 평소에는 생각해보지 못하는, 안 하는 게 더 맞겠죠? 이런 내용에 대한 정보 전달과 이해도 향상. 과학의 책이 기본적으로는 좀 어렵잖아요, 과학이라는 게. 일단 전문 용어가 많이 나열되고요. 우주의 언어, 저형과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식, 그리고 숫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진입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거기를 아주 짧고 간결한 설명, 그리고 얽히고 설킨 이론들을 잘 풀어서 우리 눈높이에 맞게 차근차근 알려주는 여러 그림이라던가 사파, 도형,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기억에 쉽게 남게 해주는 고전적인 인용문, 그리고 에피소드들, 과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현실세계의 사례들, 아무래도 좀 돈이라던가 경제 이런 쪽에 연결을 시키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이해가 안 돼도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저자가 각 부분에서 화려한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공절을 했습니다. 대표 저자가 애덤 하트 데이비스. 이 사람은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하고 요크, 캐나다 엘버타. 이쪽에서 화학을 베이스로 학위를 땄어요. 그다음에 30여 년에 걸쳐서 과학과 기술, 수학, 그리고 이를 역사에 접목시킨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토탈 30여 권이 넘는 막대한 양의 저술을 했고요. 대부분이 상당한 히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존 판던, 위대한 과학자들, 대항의 지도, 연대별 과학사, 기타 이런 종류의 책을 저술한 과학 분야 전문 필자입니다. 영국의 왕립 학회가 수여하는 상을 여러 번 수상했고요. 이 분야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갖고 있는 과학자이자 저술가입니다. 그리고 댄 그린,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저형과학으로 학위를 받고요. 지금까지 총 40여 권이 넘는 과학 분야 저술을 남겼습니다. 그가 지필한 여러 책들 중에 재미있는 과학 시리즈는 전세계 토탈 200만 권 이상 판매되는 엄청난 판매 부수를 누렸죠. 그리고 기타로 해서 대여섯 명의 추가 공조자가 더 있는데 이분들의 양력을 다 이야기하는 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런 정도의 커리어 그리고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박사급 인력들이 모여서 그 공통의 결과로 저술된 책이 바로 이 책, 더 사이언스 북입니다. 책 볼륨 자체도 두껍고요. 내용이 최대한 쉽게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좀 손쉽지가 않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좀 접하기 쉬운 그런 내용들을 추려서 한번 재미있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화학 분야에서 주기율표를 만든 천재들 이 타이틀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주인공이 드미트리 맨델레이프 그리고 헨리 모즐리 두 사람인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 헬리베, 붕탄, 질산, 플레나마 학창시절 때 굉장히 고달프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원소 주기율표 암기법인데요. 얼핏 들으면 좀 주문 같잖아요. 그런데 각 원소 이름에 이 앞글자를 딴 것이라는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수는 원자번호 1번 수소, 헬은 2번 헬륨, 리는 3번 리튬인데 리튬이 최근 엄청난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화학이 우리 생애에서 우리 생활을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과학입니다. 그런데 좀 멀죠 느낌이. 주기율표가 이 세상의 모든 원소를 그 원자번호와 원소의 화학적 특성에 따라 나열한 표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이 원소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주기율표를 떠올리면 좀 답답한 기억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랜 기억 속에 보면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옛날 사람 같은데 이제 물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과학실인데 거기에 벽에 붙어있던 포스터 거기에 항상 이 표가 있었습니다. 억지로라도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게 현대로 오면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화학 공장들 여기서 이 주기율표가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잘 쓰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과학 로직이나 기억장치를 만드는 자원으로도 계속 활용되고 있죠. 업그레이드 되면서요. 그래서 이게 각 족 그리고 각 종류별로 가로 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족을 보면 이제 수소를 제외하고 수소는 금속이 아니니까요. 이게 알칼리 금속 그리고 2족에 있는 원소들은 알칼리 토금속 그리고 3족부터 12족까지의 원소들을 전이 금속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좀 더 보면은 전형 금속, 준금속, 비금속, 할로젠 그리고 비활성 기체 이런 것들이 있지만 뭐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로 가면은요. 아직까지도 좀 규명되지 않은 그런 원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3번에서 118번은 이러이러한 종류의 금속이 있을 것이다. 원소가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은 있지만 아직까지 증빙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볼 때는 그랬어요.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래서 이제 무작정 외웠는데 이 원소 주기율표에는 사실 우리 인류 과학사를 빛낸 큰 정보가, 큰 데이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 드미트리 멘델레프와 헬린 모줄리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만들고 업그레이드해 가면서 이 표가 완성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기율표를 통해서 인류가 화학, 정확히는 원자의 성질과 상관관계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고요. 화학이라고 하기도 좀 뭐예요. 왜냐하면 전자적 성질, 화학적 성질 다 썩여있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이렇게 말하는 거지 현재는 어떤 단일 원소라든가 단일 성격으로만 규명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를 통해서 과학, 화학의 중요한 기틀을 다질 수 있었고요. 오늘날에 우리 주위의 수많은 제품들이 바로 이 표에서 파생되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소의 질량 크기대로 주기율표를 만든 것이 바로 이 드미트리 멘델레프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있던 시절 예전에는 연금술이 성행했죠. 연금술이라고 하면은 좀 싼 금속이라든가 어떤 싼 원소를 통해서 당시에 가장 비쌌던, 지금도 비싸지만 금을 만드는 방법을 찾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금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지만 여기서 아주 다양한 원소들이나 물질들을 만들어내서 우리의 생활이 풍족해지고 현대 과학이 완성이 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사람의 소변, 오줌에서 금을 추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기까지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별짓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는 원소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소변 같은 경우에 금 대신에 인을 추출하게 됐어요. 그런데 당시를 보면은 이게 뭔가 물질인 것 같긴 한데 뭐에 쓰는 것인지 어떤 성격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금술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상상의 물질 현자의 돌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인이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정확히 규정이 되는 것이 이제 한 백몇십 년 지나서 18세기가 돼서야 그 기본이 이제 갖춰지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의 유명한 화학자 앙투안 드 라부아지에 이 사람이 이제 로버트 보일이 주장한 원소라는 개념을 실험으로 입증을 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33가지 기본 원소를 발표하고 이 원소를 실험적으로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이라고 주장한 이 보일의 이론을 완벽하게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소의 개념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학계에 명확히 정의하게 되었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19세기 들어서자 이제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발견된 다양한 원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배열하고 그리고 각 원소 간의 연관성, 상관성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이 불쇄출의 기재 러시아의 화학자 드미트리 맨델레프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원소를 질량의 크기 순서로 배열해서 이 원소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 주기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형식화해서 도표로 도식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보는 원소 주기율표의 시초죠. 이렇게 화학이 17세기와 18세기에 큰 발전을 이루어서 19세기까지 오게 되는데 한참 확 발전하다가 갑자기 꺾이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중구난방으로 가지가 뻗어났거든요. 통합된 어떤 이론이 있은 다음에 여기에 줄기로 가지치기를 해야 어떤 과학이 체계적으로 발전하는 건데 당시 화학자들이 여러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물질을 새로운 것으로 결합시키거나 분해하거나 이런 건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 있는 어떤 통일된 이론이라든가 원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막 실험을 하다 보니까 뭔가 나오고 그러면 그거를 또 정의하고 이게 연속이었죠. 그런데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통신 네트워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프랑스에서 뭔가를 하더라도 미국에서 비슷한 것을 또 하는 자원의 낭비 그리고 인력의 손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물질이 자꾸 섞이고 믹스되고 의견을 교환하고 커뮤니케이션 대학이 발전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됐습니다. 각각의 곳에서 아주 작은 발전을 하다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원소에 대한 정의 같은 것도 좀 불분명했는데 원소가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원소가 가장 작은 단위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원소가 존재하는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좀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등장한 이 멘델레일프가 기존에는 좀 엉망으로 섞여 있었잖아요. 이 원소들 속에서 패턴을 발견하는 아주 천재성,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걸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원자의 질량을 증가시켜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원소들을 배열하면 화학적 성질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멘델레일프가 원소들 간의 열과 행을 맞추게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같은 열에 비슷한 성질의 원소들을 정렬시키고요. 새로운 행을 추가하면서 표를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최초의 주기율표가 되는 겁니다. 엑셀파일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겠죠. 그래서 1879년에 러시아 화학회에서 당시 총 63종의 원소들의 원자량이 증가하는 순서대로 나열한 초기의 주기율표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주기율표의 기초만 이해를 해도 세상에 존재하는 화학물질의 절반 이상은 안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주기율표는 오늘날 화학을 쉽게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좀 안내해주는 좋은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과학사에 엄청난 발견을 했잖아요. 발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근데 이 멘델레일프가 상복이 없었습니다. 초기의 주기율표를 고안한 업적을 인정받아서 노벨 화학상 후보에 오르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당시 플로우린 성분 분리에 성공한 프랑스의 다른 화학자 이 앙리 무화상에게 아주 근소한 차이로 수상을 놓쳤다고 해요. 그리고 멘델레일프는 노벨상 수상을 몇 달 앞두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벨상이란 게 생존한 과학자에게만 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법칙을 깨면 저기 전대의 뉴튼이라던가 기라성 같은 사람들을 다 주다 줘야 돼요. 그럼 현재 받을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좀 아쉬운 내용이고 이 멘델레일프의 여러 내용은 노벨상 수상과는 별도로 현대까지 아주 널리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발견은 못했지만 예언한 원소들이 있거든요. 당시에는 계측기라던가 관측 기타 이런 능력이 떨어졌어요. 기자재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날 오면 과학이라는 게 한 분야만 발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화학과 전기전자, 기계 다 같이 발전하게 되니까 오늘날에 그 증빙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빈칸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래서 이 멘델레일프의 원소 주기율표가 후대의 새로운 과학자들이 새로 발견된 원소들을 추가로 포함되는 이 수정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주기율표로 원성이 된 거죠. 그런데 멘델레일프의 발견이 훌륭하긴 했지만 그간 처음에 제시한 원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그리고 사용하는 주기율표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업데이트가 잘 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 이게 이제 멘델레일프의 주기율표를 기본으로 해서 헨리 모줄리, 영웅 물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의 활약으로 현대의 주기율표의 모습이 갖춰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멘델레일프의 주기율표를 원점으로 순서로 잘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재정렬을 하게 되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원소의 화학적 성질이 원자량의 크기가 아니라 원자 번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이제 X선을 연구한 덕분이었는데 이제 헨리 모줄리가 원래 X선의 원자 구조를 알아낸 사람은 이제 러더퍼드거든요. 어느 때 러더퍼드 이 사람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 밑에서 이제 방사선을 연구하다가 나중에 X선 연구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됐죠. 내용을 보면은 모줄리가 각 원소의 고유 X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하나하나 측정을 한 다음에 이 원자에서 나오는 각 원소의 고유한 X선의 진동수 여기에 근사적으로 원자 번호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모줄리의 법칙인데 원자 번호가 명확하지 않은 원소에 주기율표상의 위치를 알아내는데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율표를 초기 고안한 멘델레프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의 토대를 제공한 헨리 모줄리 이 정도면은 정말 노벨성 한 두 번씩은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모줄리도 노벨성과 인연이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준다고 했잖아요. 이 헨리 모줄리는 노벨성 수상을 앞두고 제1차 세계대전 정확하게는 갈리폴리 전투라고 하는데 여기서 전사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러면 이 주기율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이 원자의 전자는 원소의 전기 전도도를 결정을 합니다. 그 결과치로 우리가 금속, 비금속 그리고 이제 중금속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금속이 가장 큰 볼륨을 차지하죠. 전도체 역할을 합니다.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하죠. 반대로 이제 비금속은 절연체 또는 유연체라고도 하는데 열과 전기를 거의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반도체라고 불리해오는 이 금속 그룹에는 준금속 7개의 원소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전체 그룹 중에 가장 작은 그룹으로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에 놓여있고 비교적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하지만 금속만큼 잘 전달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도체와 부도체 그 성질을 다 갖고 있다고 해서 반도체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칩의 핵심 소재가 규소인데 실리콘입니다. 주기율표를 보면 붕소, 인, 비소 이렇게 실리콘의 주변열에 위치한 원소들이 반도체에 첨가하는 아주 미세한 불순물로 사용이 되는데 이 반도체가 전류 흐름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핵심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원소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돼요. 계속 발전하니까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 원소의 질, 퀄리티도 더욱더 좋아지게 됩니다. 초기의 반도체 기기를 보면 게르마늄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성능이 좀 떨어지니까 연구 결과로 실리콘으로 대체되었고 이 여파로 IC, 집적회로의 대량 생산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나중에는 실리콘, 게르마늄, 집적회로 이렇게 또 발전하게 되는데 오늘날과는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1990년대로 오면 초기 집적회로에서 칩 주위에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었던 알루미늄, 더 높은 전도도를 가진 구리로 대체되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텅스텐, 그리고 탄탈럼 이렇게 내와 금속이 추가되고요. 플라즈마 애칭에 브론과 수소, 이렇게 반응가스까지 도입이 되면서 오늘날의 초미세 공정이 가능한 반도체 공정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로 가면 전이금속 쪽이 또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쪽 분야로 오면 우리가 평소에 잘 들어보지 못한 원소들이 많이 나옵니다. 란탄족, 루테튬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뒤쪽은 나중에 다시 하고요. 여기만 해도 현대과학을 다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날을 보면 새로운 화합물의 일부로 아니면 새로운 응용방법으로 계속 다른 원소들이 연구되고 있어요. 현대과학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게 반도체니까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주변의 여러 제품들에 다 비슷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종류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산화 마그네슘 최근에는 초박막으로 깔고 있는데 이게 엠렘, 자기저항 메모리거든요. 여기에 베리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호막으로. 그리고 황이라던가 셀레늄 이게 미래 반도체 산업에서 실리콘을 대체할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2차원 반도체 나노시트거든요. 여기에서 새로운 제품군이 된 전이금속, 텅스텐, 몰리브뎀, 티타늄 이런 쪽이 합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화학의 주기율표 정확하게는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이겠지만 계속 업그레이드와 업데이트 되면서 우리의 과학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주기율표의 내용을 한번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이 수소죠. 가장 가벼운 원소 태양 진량의 82% 가까이를 구성하는 이 산소와 함께 물을 만드는 요소죠. 요즘에 로켓의 원료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원소입니다. 그리고 헬륨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풍선과 기구를 띄우는데 사용되고 있고 끓는 점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원자력발전소 같은 데서 냉각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레이저를 만들 때도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리튬 가장 가벼운 금속인데요. 원래도 그 활용도가 높은 금속이었어요. 그래서 경도를 높여서 전투기 제조에 사용하고 심장박동조절기라든가 휴대전화전지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썼는데 최근에 인류의 산업이 전기차 산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만들어진 전기로 그걸 축적을 해서 이걸 베이스로 친환경으로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거든요. 리튬의 중요성 그리고 리튬의 희소성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5번이 붕소인데요. 핵발전의 제어장치에 많이 쓰입니다. 테니스 라켓이라든가 방열 안경, 눈소독제 이거 만들 때도 이용하고요. 자연계로 보면 식물이 생장할 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반드시 필요한 원소입니다. 그래서 미량비료로 많이 쓰이죠. 6번이 탄소인데 탄소는 많이 있으니까요. 숯, 연필심 그리고 이게 배열에 따라 값어치가 많이 차이 나는데 다이아몬드도 되죠. 그리고 따져보면 우리가 많이 쓰는 원유 이 원유의 85%의 내외가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의 하함물인 이산화탄소가 온실효과의 주범이니까 이제 기름을 잘 쓰지 말아라 석탄을 떼지 말아라 이런 쪽으로 친환경으로 가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7번이 질소 지구대기의 한 80%를 차지하는 중요한 요소죠. 우리 생명체의 핵심 성분이 단백질인데 여기에 한 17,8% 정도가 질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암모니아의 성분이기도 하고요. 이게 끓는 점이 마이너스 196도 그래서 왜 영화 보면 큰 병에 걸리거나 불치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냉동인간이 되는 그런 길을 선택하잖아요. 그런 쪽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질소가 액체질소가 이런 쪽에 활용되고요. 8번이 산소 산소는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11번이 나트륨 은빛의 금속입니다. 반응성이 굉장히 커서 등유 안에 보관해야 안전합니다. 소비전력의 50%까지 빛으로 바뀌기 때문에 나트륨으로 개발돼서 옛날부터 아주 널리 쓰였어요. 식용으로도 소금과 소다 이런 식품들의 구성 성분이고요. 이게 앞으로 2차전지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나트륨 건전지가 또 각광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모빌리티가 주요 요소가 되면 리튬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무거우니까. 그렇지만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2차전지도 필요하죠. 예를 들어 ESS 같은 축전지로 보면 조금 무거워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에 가격이 싸고 나트륨은 전 세계 어디나 있으니까요. 물성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모빌리티 배터리로는 상대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의 활용도가 있을 것이다. 왜 우리 차를 타면 차가 비싸고 좋고 고급 차면 좋겠지만요. 항상 그 차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특장차 같은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소형차가 필요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정일은 모르는 거니까 기술 개발 정도를 해놓는 것은 나쁘지 않으리라고 봐요. 다음 12번이 마그네슘 주로 합금 재료로 많이 쓰이고요. 알루미늄과 함께 합금하면 가공하기도 쉽고 가격도 떨어지고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13번 알루미늄.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라던가 위성, 우주비행선 여기에 동체 재료로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고급 아니면 희소한 금속일 것 같은데 우리 왜 집에 창틀, 문틀 아니면 쿠킹오일 음식 포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도 많이 쓰입니다. 알루미늄이 가격이라던가 범용성에 비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넓어서 점점 더 필수품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14번이 규소인데 모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약간 다르지만.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풍부한 그런 원소 중에 하나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의 시대니까 여기에 칩의 재료로 쓰이면서 그 활용도가 확실히 높아졌어요. 옛날에는 뭐 전혀 가치가 없었겠죠. 그리고 아까 사람의 소변, 오줌에서 발견된 게 인이라고 했잖아요. 주로 비료로 많이 쓰이고 요즘에는 별 필요 없지만 한때는 성량의 주요 원료로 많은 가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17번이 염소인데 수돗물 소독 같은 데 많이 쓰이고요. 이걸 좀 세게 하면 독가스의 원료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번이 칼륨 렌즈나 안경렌즈 이런 거 만들 때 많이 사용하죠. 20번이 칼슘 인산과 결합한 형태로 뼈라던가 우리 이, 이빨 이런 데 많이 함유돼 있어요. 산업용으로 보면은 이제 뭐 석회라든가 시멘트 여기 주요 성분이고요. 원래는 우리 생활에 크게 안 들어왔었는데 1800년도 초에 이제 수산화 칼슘을 분해해서 칼슘을 얻는 방법을 알고 난 이후로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기 한 20번 정도까지가 원소본은 20번 정도까지가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본 그리고 우리 생활에 그런 대로 밀접해 있는 그런 원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디선가 들어본 그 이름 정도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이 티탄 이제 가볍고 단단하니까 제트기관 쪽으로 많이 쓰이고요. 24번이 크롬 화학공장 설비라던가 총포의 포신 이런 쪽에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25번이 망간 이 망간철의 형태로 이제 광석 분색이 날까 굉장히 날카롭고 강하죠. 망치라던가 철도레일, 차바퀴 이런 쪽의 재료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어떤 물적 성질이 있는지 예상이 가시겠죠? 그리고 28번이 니켈 이 지구핵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연마하기가 쉽고 합근강의 주요 성분이기 때문에 장갑차, 탱크 이런 쪽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요즘은 잘 안 쓰죠. 동전에도 니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략 이런 식으로 가다가 중간에 생략하고요. 88번으로 가면 라듐이 나옵니다. 이 방사선 원소로 퀴리부부에 의해 발견된 거죠. 순수한 우라늄보다 1000배 가까운 강한 방사선을 발생시킵니다. 주로 병치료와 과학연구에 많이 쓰이는데 육지보다는 바다에 많이 분파하고 있어요. 그리고 92번이 우라늄 우리에게는 참 고마우면서 무서운 원소죠. 우라늄 동위 원소 중에 U235가 핵반응 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94번이 플루토늄 중성자와 작용할 때 원자액이 갈라지면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핵에너지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고 원자폭탄을 만드는 데 메인으로 할 수 있는데 좀 무시무시한 원소임에 분명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멘델레프의 주기율표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살펴보고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본격적으로 구글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다양한 방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재미가 없었는데 이 주기율표의 원소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 어떤 산업이 발전했는가 한마디로 우리에게 어떻게 좀 머니로 돈으로 돌아오는가 그런 쪽을 생각해보니까 이상하게 공부가 재밌더라고요. 뭐든지 응용하고 적용해보는 습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주기율표에 이어서 다음은 이 책에 직접적으로 나온 사람은 아닌데요. 여러 가지가 이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과학을 재미있게 공부하고 우리 생활에 응용하는 이 방법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어떻게 하면 재밌는가 이 사람이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인공은 리처드 브랜슨이고요. 아마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국 출신의 기업인이죠. 이제는 나이도 좀 됐습니다. 1950년생이니까 영국의 버진그룹의 창업자이자 현재도 회장이죠. 그런데 굉장히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난독증이고요. 글을 읽는데 좀 어려움이 많았죠. 기초적인 학습을 하는데 남들보다 몇 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고교를 중퇴했고 정교교육을 받지 않아서 기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무제표조차 잘 읽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창조경영의 아이콘이자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그룹 엑센처 여기서 전세계의 경영그룹 대표적인 사람으로 선출이 됐어요. 그리고 기업의 이윤에만 집착하지 않고요. 지구 전체 환경문제에 적극 앞장서고 있고 타임지로부터 지구를 구할 영웅 이렇게 불릴 만큼 존경받는 기업가로 여겨집니다. 한때는 영국 최고 부자 순위 2위까지 오른 적도 있었고요. 물론 지금도 영국의 최상위권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괴짜로 유명하죠. 난독증을 극복하고 성공한 인생 승리의 주인공 이렇게 하면 되게 멋진데 뉴욕 메디스스퀘어 앞에서 콜라를 가득 탱칸에 놔놓고 막 쏘고 이런 자신만의 퍼포먼스도 많이 했습니다. 그 인생 역정을 보면요. 영국의 중상유층 자제였던 리처드 브랜슨 10대 후반에 16살에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 한 푼 없이 잡지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찍 비즈니스에 뛰어든 다음에 자본금을 조금 버니까 레코드 통신 판매 사업으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약간은 충동적으로 지은 회사 이름이 버진 굉장히 도발적이죠. 아무리 서양이라고 해도 이 시대 때 이렇게 기성세대에게 좀 거슬리면 사실 좋지 않은 내용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강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런던 한가운데 가게를 내고 녹음실도 차리고 버진 레코드로 계속 흥흥장구한 다음에 심혈을 기울여서 찍은 음반 이게 마이크 올드필드의 터블러 벨스인데 엄청난 정말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번 돈으로 미디어, 유통, 통신, 교통 기타 사업이 될 것 같은 다양한 사업들에 손을 댔고요. 주로 직접 차리는 방식을 많이 했지만 부도 직전에 기존 회사를 인수해서 좀 회생시키는 그런 방식을 많이 썼습니다. 현재는 항공, 미디어, 관광, 우주사업도 여기 들어있는데 한 20여 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사는 영국, 런던에 있지만 사업 범위가 전세계에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확장이 됐어요. 그 중에서도 항공 사업이 가장 극적이었는데요. 리처드 브랜슨이 어느 날 여행을 갔다가 항공사 결항이 났어요. 비행기를 못 탔겠죠. 직접 전세기를 빌려서 그 자리에서 공항 승객들에게 표를 팔았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항공사 측의 문제가 아니라 항공사 측에서 고객들에게 제대로 대처를 해주지 않는데 컴플레인이 갔을 테니까 좀 부들부들하게 잘 했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결정적으로 좀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로도 돈을 버는 회사가 있다면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항공사도 해볼 만하다. 그래서 즉석에서 차린 회사가 바로 버진 애틀렉틱 항공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버진 콜라 탱크포 대신에 버진 콜라를 막 싸서 코카콜라를 막 한무대기 세워놨었거든요. 거기를 버진 콜라를 막 쓰러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죠. 근데 뭐 콜라 시장이 워낙 양대산맥이 강하니까 결국은 좀 어려웠습니다. 사업은 접었고요. 그렇지만 좀 임팩트는 강했죠. 그리고 사업 외에도 도전정신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모험가예요. 그래서 열기구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횡단하는 기록도 있고요. 세계일주, 우주여행, 우주선에 직접 타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퍼포먼스도 많이 했습니다. 퍼포먼스라기보다는 사실 이 사람의 생활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가 돈도 많이 벌어보고 성공도 많이 해봤지만 당연히 돈이 중요하지만 재미가 없으면 하지 마라. 그런 주의를 갖고 있어요. 인생은 짧고 죽으면 더 빨리 온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결국은 우주항공으로 피날레를 피니시를 했는데 2021년에 자기가 만든 우주관광회사 버진갤럭틱 여기에 관광용 우주선인 유니티오의 다른 승무원과 직접 타가지고 결국에는 우주비행회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이 사람에 관한 내용 워낙 많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신사의 나라라고 불리잖아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영국을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기행의 나라, 괴짜의 나라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 나라 출신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 유난히 좀 괴짜기질 소유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아시아의 CEO 토니 페르난데스 이 사람하고 리처드 브랜슨이 레이스를 하자고 했어요. FN 레이스를 해서 지는 사람이 스티어디스 분장을 하고 일일 승무원이 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주 충격적인 일일 스티어디스라는 사진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이 성공한 건 아니고요. 2023년 기준으로 보면 버진 오빛 이게 항공우주기업, 위성발사업체인데요. 이걸 좀 대규모로 구조조정을 했어요. 잘 안됐다는 얘기고 이후에 버진 갤럭티 홀딩스로 바꿔가지고 우주로의 상업비행 사업을 했습니다.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멋지고 강하고 모험적인 리처드 브랜슨 예전에 제가 학창시절에 이 사람을 상당히 멋있게 보고 좀 열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나쁜 사람이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역시 알면 알수록 좀 아쉬운 점이 많아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씁쓸함을 느끼게 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리처드 브랜슨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들이 있죠. 마이클 올드필드, 보이조지, 휴머리그 그러니까 음반 제작을 많이 했잖아요. 메가히트 그래서 음악의 어떤 조류라든가 사조를 변화시킨 불세출의 제작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가 없으니까 즉석에서 전세기를 사가지고 마케팅을 해서 본인은 1등석 공짜로 타고 또 돈이 한참 남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러한 이미지는 참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좀 재밌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수함도 느껴지고 굉장히 역동적이고 이런 이미지가 버진 그룹의 대외 이미지적인 마케팅에서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이게 먹히는 거겠죠. 그런데 과연 리처드 브랜슨은 정말 그러한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퀘스천마크가 있어요. 실제 모습과 브랜슨이 선전하는 모습에는 상당한 갭이 있다고 합니다. 한 예로 리처드 브랜슨이 그의 이미지와는 달리 버진 레코드를 설립하고 얼마 뒤부터 이 세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진 레코드가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일부를 케이맨제도 조세혜피 지역이잖아요. 여기로 다 갖다 부은 거죠. 당시에는 영국이 장기 불황에 빠지고 레코드 판매도 같이 빠진 그때였는데 그래서 그때 이 돈을 사용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면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업의 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때 기존 회사를 가차없이 매각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고용 승계 같은 거는 고려하지 않았죠. 또 버진 애틀랜틱 이후에 버진에 진출한 이 사업 분야를 보면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신성장 사업이라기보다는 누구나 관심을 가졌던 초고속 인터넷, 케이블TV, 신용카드 그 다음에 캐피탈, 이동통신, 기타 대부분 소비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어떤 열정적으로 재미를 찾는, 재미를 위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뼛속부터 철저한 계산기를 두드리는 기업인의 이미지가 확실히 있다는 거죠. 물론 비즈니스를 하는데 당연히 이런 요소가 필수적인 것이 분명하지만 적어도 어떤 순수함이나 열정, 괴짜 이런 거를 홍보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미지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을 창의적인 유명인사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지시키고 마케팅함으로써 이 버진그룹이라는 회사를 아주 효과적으로 홍보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리처드 브랜슨이란 사람을 잘 모르는 영국과 관계가 없는 보통 사람이라도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 리처드 브랜슨에 대해서 혹시 떠오르는 느낌이나 내용이나 이미지가 있는가 그러면 그가 나이답지 않게 아주 환하게 웃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대답을 많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가 무슨 내용인가 이 리처드 브랜슨의 진정한 성공 비결은 그의 능력, 그의 커리어, 그의 아이디어, 실행 능력 다 있겠지만요. 이 웃는 얼굴, 항상 미소를 가득 띈 얼굴이 그의 성공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도 다른 방송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요. 자신을 이성적으로 대하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감성적으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를 위해주고 나만을 위해서 빵긋빵긋 이렇게 웃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실제로는 어떤 뭔가 베네핏이 있는 액션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나를 위해서 미소 지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도 페르소나를 점점 벗겠죠.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이걸 이 가면을 쓸 때 많은 에너지와 고통이 동반되는 이 내용을 점점 벗어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분 그 사람의 상황을 챙겨줄 힘이 없어요. 여유도 없고 그럴 때 나를 위해서 웃어주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의미에서 아주 인간적인 마케팅을 아주 잘한 사람이다. 저는 요즘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아주 당연한 인간사의 진리임을 떠오름과 동시에 씁쓸하다는 그런 생각을 또 들게 하는 그런 일화입니다. 어쩌면 이 리처드 브랜슨은 한동안 저의 세상 사례에 많은 영감을 줬고요. 지금도 나이가 드니까 또 새로운 방향으로 가르침을 주는 긍정적인 면만은 아니지만 이만한 인생 선배도 없었다. 이런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는 리처드 브랜슨의 우주항공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로켓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주의 역사를 바꾼 천재들의 로켓 주인공은 세르게이 코롤리오프와 폰 브라운이라는 사람인데요. 구소련과 미국을 대표하는 과학자죠. 타임트랙을 보면 1957년에 구소련이죠. 우주를 향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성공합니다. 그 유명한 스푸트니크 1호죠.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데 미국이 이 소식에 크게 충격을 받고 자극을 받으니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역전에 성공합니다. 그것이 1969년에 나온 아폴로 11호죠. 인류 최초의 달탐사 성공에 고무받은 미국은 이제 강한 미국을 앞세우면서 전세계를 압박해 나가요. 그래서 인류가 우주를 향한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성공의 장면인과 동시에 냉전시대에 아주 중요한 한 임팩트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좀 전에 얘기한 천재 과학자 이 세르게이 코롤리오프고요. 미국의 아폴로 11호의 로켓 추진체를 만든 사람이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둘 다 좀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코롤리오프를 보면 스푸트니크 플랜이라는 것을 제정해서요. 냉전시대 당시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어떻게든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점점 경제력 갭 차이가 나니까 어떤 자원을 계속해서 분별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 번 할 거를 한 번 정도에 모아서 일발 장타를 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당시에 국가의 사항에 걸린 중대한 프로젝트였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발탁된 사람이 바로 이 세르게이 코롤리오프. 러시아 최고 로켓 공학자로 이 스푸트니크 1호는 물론이고 세계 최초의 유인 우주선인 이 보스토크 1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한 인류 우주사의 커다란 족적을 남긴 대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소련 뿐만 아니라 우주의 아버지라고 전세계적으로 불린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원래 스탈린 때 대숙청 기간이 있었잖아요. 소련에서 어떤 재능이 있는데 정치적인 백그라운드가 없다. 그러면 바로 탄광행입니다. 그래서 시베리아로 가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이 사람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친한 동료의 고발. 이 사람을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장장 10년형을 받고 수용소에서 아주 곤욕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낭중지출하고 누가 봐도 뛰어나요. 그래서 이 천재성을 알아본 소련이 그를 수용소에서 빼내서 바로 로켓 개발 프로그램에 합류시키게 됩니다. 당시를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잖아요. 겨우 이기기는 했지만 엄청난 국력 소모를 한 그 뒤였습니다. 미국에 비해서 여러모로 좀 뒤쳐져 있었죠. 무기 개발이. 다른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소련은 한정적인 자원을 모아서 먼저 원자폭탄과 폭격기 그리고 핵폭탄의 운송수단인 탄도미사일을 선별적으로 개발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소련이 욕심낸 것이 독일이 전쟁 중에 만들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아쉬운 결과가 났던 이 탄도미사일 V2 그리고 이 미사일을 만든 과학자들이었는데요. 서둘러 이 독일 과학자들을 포섭하는 한편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했던 이 세르게이 코랄리오프를 합류시켜서 기존의 V2를 기반으로 한 신형 ICBM을 설계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가 바로 이 V2를 기반으로 만든 신형 ICBM 당시 넘버로는 R7이었는데 세뮤르카라는 로켓 추진체에 실려서 발사가 되게 된 거죠. 그리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미국이 다급해지는 순간들이죠. 당시 미국은 러시아가 미국보다 인공위성을 먼저 발사해서 성공한 것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즉시 막대한 예산을 재편성하고요. 서둘러 전열을 가다듬고 인공위성 발사에 심혈을 기울여요. 그래서 결국 미국 측의 핵심 과학자 폰 브라운이 로켓 주노원을 개발해서 러시아 다음으로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름에서도 나오지만 독일 측 과학자였어요. 그래서 독일 폐망 후에 미국 쪽에 투항해서 미국 육군 소속으로 로켓 개발 업무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항공우주국이죠. 나사. 여기가 설립된 후에는 조지 마셜 우주비행센터의 감독관으로 추대되기도 해요. 실력도 좋지만 인망도 탁월했다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팀을 잃어가지고 아폴로 계획의 추진체로 사용된 로켓 세턴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끈 다음에 인류를 최초로 달해보낸 아폴로 12로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비하인드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소련 측의 코릴로프는 개인적인 어려움이었지만 이 사람은 사실 전범 중에서도 핵심 전범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숨기고 싶은 비밀이었지만 소련과 미국 모두 욕심내던 독일의 탄도미사일 V2 이걸 개발한 사람이 바로 폼 브라운이었습니다. 때문에 그의 업적은 과거 전력으로 종종 논란이 됐죠. 실제 그가 개발한 로켓이 독일 나치의 비밀병기로 활용되어서 대량 설상을 주도했기 때문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에 속해 있던 그가 영국 폭격을 위해 만든 탄도미사일이 V2의 워낙 뛰어난 파괴력과 성능으로 영국에 큰 피해를 남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V2를 악마의 사자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공포스러운 존재였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이걸 ICBM급으로 거의 완료가 됐었는데 그 전에 전쟁이 끝나서 소련과 미국 측에서는 아마 참으로 다행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그냥 과학을 했을 뿐이죠. 연구를 열심히 했을 뿐인데 어떤 때는 우주 개발을 앞당긴 천재 과학자로 추앙을 받고 어떤 때는 나치 전범으로 대접을 받고 그러니까 과학이란 것은 그리고 어떤 툴은 쓰는 사람에 달려있다. 여기에 관한 하나의 좋은 증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과거가 있었지만 이 나치 전력은 천재적인 폰 브라운의 로켓 개발 능력으로 상쇄됐고요. 마침내 미국의 우주계획에 동참했던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로켓 공학자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에서 수많은 살생의 도구가 됐던 독일의 로켓 기술이 인류의 우주 개발 시기를 많이 앞당기게 성공시켰습니다. 기술이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미사일이 될 수도 있고 인류의 미래를 풍요롭게 만들 우주로켓이 되기도 하는 참 재미있는 상황이에요. 천재들이 어떤 방향으로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새로운 역사가 탄생하고 바뀌고 예전에 윤리관과 도덕관이 없는 천재에 의해 인류는 멸망한다.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일맥상통하는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로켓을 비롯한 우주 과학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상업성까지 뛰고 있습니다. 블루 오리진 출신의 팀 앨리스 그리고 스페이스X 출신의 조던 누원 이 두 명의 천재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우주선이 전체의 85%를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하는 가히 제조 공업의 혁신에 그 단계에 이르러 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재사용 로켓이란 타이틀로 기존 나사라던가 기타 우주항공청 각국의 우주국에 여러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주발사로켓의 기존 비용의 한 10% 많이 해봐야 20% 정도인데 이 정도 비용으로 현재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과 과학에 정말 총하다 이런 내용들을 듣고 있는데 세상에는 또 새로운 물결이 기발일이죠. 아까의 그 팀 앨리스와 조던 누원이 만든 렐러리 비티라는 회사 스페이스X 비용의 10%에서 20% 정도 비용으로 로켓을 발사하는 목표로 오늘도 가열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렐러리 비티 스페이스의 목표는 화성까지 갈 수 있는 로켓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여기까지는 일론 머스크와 같죠? 그런데 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더 많은 사람을 빠르게 실어 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개발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전 로켓보다 강력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테란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프로토타입인 테란1 그리고 어드밴스 타입인 테란R 이 로켓을 계속 개발 중이에요. 높이가 한 66m 그리고 지름이 한 5m 정도 되는 테란R 950톤 정도의 추력으로 지구 저궤도에 토탈 중량 20톤의 물체를 올려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물 적재 용량을 비교해 보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펠컨9이라는 브랜드로 로켓을 발사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 23톤 정도가 됩니다. 여기랑 비교하면 약간 작고 그리고 로켓랩이라는 회사가 개발 중인 이 뉴트론 여기보다는 좀 큰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펠컨9은 1단 추진체만을 재사용하지만 테란R은 2단 추진체까지 재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로켓을 거의 통으로 계속 재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고객도 확보해놨다고 합니다. 저게도 통신위성 업체죠. 원앱 이곳과 2025년부터 위성을 발사하기로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규모는 12억 달러. 근데 이게 초도겠죠. 계속 이어질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재사용 로켓으로 위성을 써올린 기업은 스페이스X가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자극에 자극을 받으면 또 새로운 발명이 나오기 마련이죠. 2015년에 설립된 렐러리 비트 스페이스 3D 프린터로 로켓을 제조하는 기술에 특화된 우주 스타트업입니다. 엔진부터 각종 부품까지 3D 프린터로 모두 찍어내는데요. 이를 통해서 부품수가 기존 로켓의 한 10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비례해서 로켓의 제작 기간도 한 두 달 정도로 단축되었죠. 3D 프린터로 금속 소재를 찍어내기 위해서 이 스타게이트라는 자체의 3D 프린팅 장비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스펙이 다 달라지니까 여기에 핵심 역할을 하는 엔진도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름을 이온이라고 명명했는데 이 엔진도 3D 프린터로 개발해서 연소시험만 지금까지 수백회 이상 완료했습니다. 이 정도만 들어봐도 대략 상업적인 가치 추산이 되고요. 미래는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뛰어넘을 만한 당장은 어렵더라도 그 가능성이 있을 만한 회사가 너무 적은데 이 렐러리 비티 스페이스가 저는 그 선두주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시장 반응도 굉장히 좋고요. 수십억 달러를 넘어서서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시장 평가에게 추산을 받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치 있는 민간 우주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리고 어떻게 봐도 현재는 벤처잖아요. 그런데 이 렐러리 비티 스페이스의 테라날 로켓에 필요한 투자금이 벌써 수조 단위 이상 유치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시를 해야 할 의무가 아직은 없으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대략 시장의 추세 그리고 월스트리트 증권가에서는 본인들이 예상한 투자금액 이상이 이미 집행되었어도 그럴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 엘리스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가 인류의 화성 탐사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사실 화성이 그렇게 개척하기에 용이한 행성이 아니지만 태양계에서 봤을 때 그래도 화성만한 곳이 없죠. 다른 행성들은 아예 견적이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화성의 인류의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게 본인의 사명이다. 나는 이것을 위해 태어났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봤는데 3D 프린팅 기술이 화성 현지에 있는 물질들을 이용해서 도시 그리고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테라포밍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이란 것이 원하는 한 분야로만 발전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테라포밍과 화성 이주 계획으로 과학을 발전시키다 보면 그 주변의 곁가지 산가지들을 계속 펼쳐나갑니다. 그러면서 과학은 계속 진일보화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회사의 이 기술로 화성 탐사가 가능해지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다음 세대 또는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 기술과 의지가 이어져서 결국 목적하는 바를 이루게 되면 전 인류에게 좋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할 계획이 있는데요. 예전에 잠깐 했었어요. 스피런치. 이 원심력으로 우주를 향해 신형 로켓을 발사하는 회사입니다. 왜 우리 중세 전쟁 영화 같은 걸 보면 거대한 투석기로 돌덩이를 날려서 성벽을 격파하거나 성문이라던가 적의 주요 시설을 부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런 고전적인 아이디어를 응용해서 로켓을 발사하려는 기반한 스타트업 그것이 바로 스피런치입니다. 다만 시대가 많이 발전했고 과학이 들어가니까요. 예전처럼 사용하는 도구가 투석기가 아니라 현대적인 원심분리기를 이용하는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요점을 보면 진공 원심분리기를 이용해서 로켓을 시속 8000km 이상으로 가속합니다.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발사하는 캐터펄트 전자기로 운용되는 그런 기계장치의 일종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원래 캐터펄트라고 하면 고대 그리스 시대라던가 로마 시대 그때부터 쓰이던 공성무기, 투석기를 뜻하는 용어죠. 그래서 지렛대 원리와 원심력을 이용해서 무거운 물체를 멀리까지 던질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주로 무기로 쓰였는데 이것이 현대에 와서는 항공모함에서 전투기를 이륙시키거나 아니면 증기나 전자기로 사출한 장치 이런 걸 캐터펄트라고 부르죠. 기본적으로는 모두 관성의 법칙을 이용한 운동 에너지 발사장치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벤처사업가인 조나단 야니 지난 2014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스피런치사를 설립했습니다. 다단 분리 로켓과 같은 기존 방식 대신에 전혀 새로운 발사기술을 사용해서 로켓을 쏘아올리는 그런 회사죠. 처음에는 아주 직관적인 회사 명칭 스피런치라고 하면 딱 연상되잖아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를 이용한다. 이 사실들 가지고만 펀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가 거의 생명이니까 물론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어렵지만 좀 유사한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트릭을 썼다고 합니다. 롤러코스터와 비슷한 형태의 거대한 회전식 전자기 캐터펄트 이걸 이용해서 발사체를 가속한 다음에 경사로를 따라 하늘로 발사하는 방식 이게 사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용이 오픈된 걸 보니까요. 초고속의 원심불리기를 사용하는 상당 부분의 내용이 해결이 되는 아주 심플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치에 사용되는 것이 원심불리기 정확하게는 체인버로 해서 진공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공기저항 없이 1시간 동안 계속 회전을 시켜서 시속 8000km까지 가속을 시켜요. 이 과정에서 내부 물체는 지구 중력보다 최대 이론상이지만 10만배 이상의 더 강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물체를 올리겠죠. 그래서 페이로드를 한 100km 정도로 잡아서 탑재시킨 소형 로켓 이걸 원심불리기로 발사 속도까지 가속한 다음에 분리해서 발사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론상 성층권을 넘어서 한 60km 고도에 도달하면 궤도 속도를 내기 위해서 가져간 엔진을 가동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보통은 여기 탑재된 페이로드가 아주 극한의 가속도를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대부분 이런 예측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발표된 게 없으니까 처음에는 설렁설렁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2018년부터 한 19년 사이에 두 건의 결정적인 기술 특허를 이 회사가 취득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로켓이 중력보다 수만 배 이상 강한 원심력을 견딜 수 없다. 이런 게 제일 많았고요. 왜냐하면 기존 로켓이 우주까지 도달하면 보통 한 5G에서 7G 그러니까 5배에서 7배의 중력과 속도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 사이즈가 다르니까 누가 이걸 버틸 수 있냐는 거죠. 사람이나 생명체는 당연히 안 되고 이제 물건들마저도 좀 찌그러지는 압축되는 이제 그런 결과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떠한 로켓이나 항전장치도 그 같은 가속도의 이 가혹한 상황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형체를 유지할 수가 없다. 이 사람이 댄 어인 박사라고 이 캘리포니아 대학 우주항공기계공학부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 업계에서 상당한 내인별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업계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모두 이 업체의 내용에 반대라고 나왔습니다. 펀딩도 그렇지만 내부에 있었던 사람들의 사기도 많이 꺾였었다고 해요. 그런데 첫 번째 원신블릭이 프로토타입을 완성한 다음에 실제로 이 로켓을 쏴서 성공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실험에 사용됐던 태양전지, 무선 시스템, 망원경 렌즈, 배터리와 GPS 모듈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전자제품들이 아주 놀랍게도 손상없이 정상적인 작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테스트에서는 휴대폰이죠. 이 아이폰을 하나 넣고 중력보다 1만 배 강한 힘을 받을 때까지 회전시켰는데도 실험이 끝난 후에 그 휴대폰으로 통화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실험은 성공했고요. 이 스피런치사의 궤도 시스템이 궁극적으로는 하루에 최대 10회 그리고 연간 2천회까지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오퍼레이팅이 되면 상업적 가치가 충분히 나옵니다. 그런데 다만 아직까지는 한 200km 정도가 한계라고 해요. 계속 늘어나겠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라던가 다른 경쟁자들은 이제 20-30톤 정도가 현재 사이즈니까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가격을 낮추면 항상 물건은 살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피런치의 서비스도 분명히 틈새마켓 그리고 나중에는 레귤러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아까 리처드 브랜슨의 회사 있잖아요. 이 회사의 아이템도 기발합니다. 요점은 공중발사인데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로켓을 발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력을 벗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짧겠죠. 거기에 비례해서 연료가 적게 들고 비용도 줄게 됩니다. 그래서 1회 발사 비용이 2, 3억 원 정도. 이 정도면 우주항공 분야에서 거의 용돈 수준입니다. 또 이제 비행체에 실어서 선을 높이 올라간 다음에 대기권 위에서 로켓을 발사하기 때문에 눈이나 비 같은 날씨에 영향이 적고 장소 문제도 거의 없죠. 하여간 대단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생명의 비밀을 파헤친 천재들 라이너스 폴린과 왓슨, 크릭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크레이그 벤터까지 우리 인간도 생명체죠? 보통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하게 되죠. 생명은 어디에서 왔을까? 나는 누구인가? 인류는 생명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사실 오랫동안 노력해오고 고민해왔습니다. 예전에 과학이 없었던 시대부터도 그랬죠. 원실신앙이라던가 아니면 자연체에 대한 경배 사람보다 물리적인 힘이 강한 어떤 동물에 대한 숭항 절대적인 존재인 신에 의한 구원 그런데 대부분 다른 개체잖아요? 그러니까 빌고 살려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읍소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비굴하고 비참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인간의 경험과 재해가 쌓이고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과학으로 진보를 하니까 이제 그 비밀을 풀어내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기본이라고 하면 유전자를 일컬음인데요. 유전자라는 개념을 제일 먼저 제시한 과학자가 우리가 잘 아는 맨델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전학의 모태가 되는 이 맨델의 법칙 잘 알다시피 완두콩 교배 실험을 이용해서 유전 원리를 과학적으로 밝혀낸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1869년에 프리드리 미셔 이 백혈구의 핵에서 DNA의 존재를 처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과학자들의 수많은 연구 끝에 이 DNA가 대대로 이어지는 즉 유전 물질이라는 것이 규명이 되니까 이 과학자들이 생명의 비밀을 풀 열쇠를 여겨지는 이 DNA 분자 구조를 밝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너스 폴링 모리스 윌킨스 그리고 아까의 그 왓슨과 크릭 그 다음에 로절린드 프랭클린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 분야 과학자죠. 이들 중에서 DNA가 이중 나선 구조라는 것을 밝힌 제임스 왓슨 그리고 크릭 윌킨스 1962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유전자를 보면요 생명체 개개의 유전형지를 발현시키는 그런 원인이 있는 인자죠. 그래서 생물을 보면 보통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몸을 만들고 자신만의 그러니까 고유의 형지를 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전자는 생식세포를 통해서 부모의 유전 정보를 자선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리처드 오키스가 생명체는 이 DNA를 전달하는 그런 기계에 불과하다, 도구에 불과하다 그런 주장을 펴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학설 중의 하나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은 유전자로 설계된 집과 같죠. 그렇다면 DNA는 무엇인가? 유전자의 본체가 DNA인데 인간을 보면 유전자 더 나아가서 DNA의 구조를 발견하면서 그동안 알기 어려웠던 생명의 비밀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의 똑똑한 수많은 과학자들, 당대의 핵심 두뇌들이 DNA를 파악하기 위해서 온갖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DNA 구조를 밝히기 위해 뛰어든 사람 중에 가장 먼저 주목받았던 사람이 노벨상을 두 번이나 받았던 이 라이너스 폴링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라이너스 폴링은 원래 이쪽 분야를 연구하기 전에도 당대 최고의 화학자로 명성이 높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받은 거죠. 1954년에 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화학 결합을 설명해서 오늘날의 양자 화학의 기초 지식을 체계화하는데 크게 공헌한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핵에 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반전운동을 시작했어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도 수상하게 됩니다. 학문과 비학문에서 다 받은 거죠. 그리고 대내적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벌여온 이 폴링이 DNA의 구조를 밝히는데 깊은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당시 화학계에서는 이 폴링이 분자 간 결합에 관해서는 최고 권위자였어요. 그러니까 학계는 물론이고 각 계열에서 다 이 사람한테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실패했어요. 원자액, 생물 분자, 분자의약, 분자유전학 그리고 의학에 관계된 연구도 다 연결되니까 이런 수많은 분야에 막대한 기여를 했거든요. 이 폴링이. 그런데 이제 실효 자체가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DNA의 구조는 삼중나선. 이렇게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돼서 결국 DNA의 구조를 밝히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과학의 진보라는 게 꼭 결과가 이어지지 않아도 그 과정만 전달되더라도 계속 영감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비록 결론은 오류로 밝혀졌지만 이 폴링의 연구가 DNA 구조 연구에 많은 공로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왓슨이 이 사람이 DNA가 이중나선 구조라는 것을 밝혔잖아요. 비록 결과는 자기가 맞았지만 이 앞서 폴링이 자신들의 가장 큰 경쟁자이면서 가장 큰 교과서였다. 이렇게 밝힌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왓슨인데요. 불과 128줄의 아주 짧은 논문으로 DNA의 구조가 이중나선이라는 생명의 비밀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이 프렌시스 크릭과 공동 수상이거든요. 둘 다 의지와 집념의 사나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DNA 구조 연구에 열정이 너무 지나쳐서 상급자의 지시를 어기고 몰래 이 구조를 계속 진행했다고 해요. 비용 문제도 그렇고 샘플도 아깝고 그리고 위에서는 약간 이 두 사람을 견제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계속 막았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진행을 했어요. 물론 중간에 이 왓슨과 크릭이 영국 케이브리지 대학에서 DNA 연구를 하던 중에 잘못된 모델을 제시해서 연구 자체를 금지당한 그런 이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해성처럼 나타나서 이들을 도와준 사람이 이 로절린드 프랭클린 이 X선을 이용해서 DNA의 구조가 X자 모양의 삐뚤어진 사다리 구조 발표를 한 사람이거든요. 당시 이 사람과 함께 연구를 하던 이 모리스 윌킨스라는 학자가 이 프랭클린의 사진을 왓슨과 크릭에게 보여줬고 이들이 이제 프랭클린의 사진을 바탕으로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DNA의 구조를 파악하게 됐는데 이게 생명의 설계도를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DNA 구조를 밝힐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뭐 노벨상 수상 여부는 뭐 뒤로 하구요. 수많은 과학자들의 그동안에 대를 위한 피와 땅 이게 쌓아 올려져서 좀 만들어진 위대한 결과잖아요. 인류가 이들의 공로를 통해서 인간 유전체의 염기 서열을 파악하고 질병과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마침내 가지게 된 아주 획기적인 결과치입니다. 그리고 한번 프로토탑이 나오고 설계도의 원형이 나왔으니까 그 뒤에 연구는 더욱 빨라지겠죠.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여러 학자들이 연구의 연구를 거듭하는 중에 아주 새롭고 형식파괴적이면서 골출한 사람이 등장하니 그가 바로 크레이그 벤터 박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공생명체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 인공생명체를 만들어냈는데 보통은 한번 만들어내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공생명체가 자손을 낳는데 성공하게 돼요. 훌륭한 일이자 무서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문적으로 보면 생명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세포분열을 통해 자손 번식까지 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인공생명체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모세포에서 증식한 딸세포가 그 이후에도 계속 세포분열을 이뤄내서 확장해 나간다. 결국 번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포에서 증식한 이 딸세포는 크기와 형태 그리고 유전자 구성에서 완전히 일치해요. 그래서 과거의 여러 단계에서 있었던 실험 결과들을 실패했었던 것을 다 계산하게 됐고요.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증식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진짜 인공생명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점에서 훌륭한가 이 인공생명체를 이용하면 현재 인류의 큰 문제점이죠. 질병치료 여기에 큰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보통 많은 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것이 세포의 세포주인데 인공생명체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세포주를 맞춤형으로 대량 생산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면 훨씬 효율적이고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인공생명체 활용 방안이 무궁무진합니다. 농업이나 식품, 환경, 기타 미생물을 많이 사용하는 분야까지 해서 인공생명체가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거예요. 물론 이 인공생명체가 자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도 당연히 전문가들이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보통 이런 연구에는 어마무시한 연구비가 들잖아요. 그럼 그 돈을 대는 주체는 대부분 정부 아니면 어떤 특정 단체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군사적으로 전용하는 그룹이 될 가능성이 높죠. 뭐 단순히 생각해서 세균 변기로만 활용해도 엄청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인공생명체 연구와 활용에 관한 정책적 윤리적인 내용이 따라가지 못할 때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아무리 혜택이 크다고 한들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지구, 인간 공동체 여기를 자체를 그냥 파괴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대단한 발견이자 발명이면 분명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동안 노차 이야기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인공지능 AI에 의해서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합성 생명체에 의해 지배당하게 될 것인가. 그도 아니라면 지구 온난화에 의한 환경 문제로 인한 멸종이 이르게 될 것인가. 아니면 점점 생존하기 어려워지는 지구 환경에 맞춰서 사이보그가 되거나 아니면 두뇌를 전자장치와 결합한 전내와 인간이 되거나 아니면 장기나 신체 기관을 기계라던가 기타 바이오 어떤 물질로 대체하는 그런 교체형 인간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쨌든 간에 새로운 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류로 변화하면서 살아남을 것인가.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아주 두려우면서 흥미로운 기대가 있지만요. 지금의 기술 진보 과정을 보면 아무래도 확립되려면 한참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불행이라 해야 할지 참 모를 복잡한 감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가지 내용으로 과학에 관련된 스토리들을 살펴봤습니다. 언제나 재미있고 할 때마다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찾아보느라 솔직히 쉽지 않지만 할 때마다 재미와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가서 잘난 척하면서 써먹기가 아주 좋죠. 문득 제 주위를 돌아보니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말을 할 시간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면 당연히 미래를 위한 어떤 넥스트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이런 과학의 내일에 대한 내용을 살펴둔다면 언젠가 우리만의 큰 무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가지 과학 이야기 재미있으셨는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